잘 찍히실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두 달 동안 잘 찍히시는 분들은 이안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거예요 일 건강법인데요 이제 매일 아침에 눈부시면 이 다섯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일 자 다 같이 제가 일 하면은 뒤에 거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일 다시 제가 일 하면은 한 번 싸자 다시 일 한 번 싸자 뭘 싸요? 뭘 싸요 이거 싸는 거 아니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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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부수시는 어머니가 하시는 분이야 부수도 말고 뭐 하셔야 돼요? 사정실로 한번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 예전처럼 변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아버님? 아버님 대한복도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있어요 너무 잘 안 해요 요즘은요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 수분이 많아서 변이 잘 안 나서 지난번에 제가 성사람들이 보여드렸죠 어르신들 이렇게 웃고 나면요 제 심장 자 한 번 웃어보실 거예요 웃어보고 나서 내 심장을 만져볼게요 준비하면은 책상을 치면서 이야 한번 해보세요 준비 이야 다시 준비 이야 이왕이면 저 때릴 것처럼 눈을 불안하게 쳐다보지 말고 웃느라 이거죠? 준비 이야 저 코터 봐봐 또 대단한 춤 정 баб결 TIG 보면 신나 너희들 나 써 다 파이야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요.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다리까지 갔다가 한 바퀴 맥 도가오면 20초 걸려요. 20초 걸린데 우리 어르신들은 몇초 걸려요? 건강상태에 따라서 태워라 태워라 하다가 발끝까지 못가. 그래서 발끝이 막 차요. 손끝이 차요. 근데 이렇게 웃고 나니까 심장이 집어대요? 벌떡벌떡 뛰어요. 이렇게 뛰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두 잘 나와요? 똥도 잘 나와요. 모든 몸에 피가 다 전달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나와야 잘 돼요. 모두 잘 싸요? 똥도 잘 싸요. 우리 어르신들이 똥 하니까 듣기 싫어하시는데요. 똥이 술 우리 말이에요. 네 병을 잘 보세요.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. 10! 10은 제가 외치고 뒤에로 외쳐주세요. 10! 10! 10번 울자! 다시 10! 10번 울자! 우리 어르신들 하루에 10번 웃어주실 수 있죠? 오케이! 10번을 만약에 한 글자씩만 웃으면 10번만 하시면 돼요. 다같이 하하하 이렇게 10번 시작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라도 해주실 수 있죠? 오케이! 근데 근제 검사 해 볼 거예요. 잘 웃으셨나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. 멜! 다같이 크게 외치세요. 네. 네. 백자를 쓰셔야 돼요. 글씨를 쓰시면 돼요. 어르신들 글씨를 자꾸 쓰시는데 못 쓰시면 돼요. 우리는 못 쓰면 돼요. 성경 쓰세요. 그러면 됩니다. 백자 금방 넘어가요. 맞죠? 오케이. 다시 맞죠? 오케이. 우리 상평대학교 어르신들은 이제 방학동안에 못 쓰셔야 돼요. 성경 쓰셔야 돼요. 잘 쓰실 수 있죠? 오케이. 성경 쓰레기과 목소리가 다 성공해졌어요. 그 대신 눈이 심심하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오케이. 또 성경 백자 쓰라고 했다고 쓰시다가 손목 아프셔서 저한테 와서 병원피 물어 내라고 하시면 안 돼요. 무리하지 마세요. 네 번째입니다. 천. 천자. 천자. 아까 하셨죠? 하늘 천다지. 가마손댈. 이거로 하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만. 만고 벅자.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걸어보실 겁니다. 일어나시고요. 황마을 선생님이 가사 띄워두면 다. 마을 벅자. 그건 buzzer.